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하셨는데 어디로 가셨을까요? 네,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김경희 우리 유철씨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. 또한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참석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회장님 감사드립니다.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이야, 우리 친구들 멋지네요. 네, 그 다음에 공원 아저씨들이 매 밤새워서 이거를 조치를 해서 이제는 깔다고 안 나올 거예요. 답지만 조금만 미안해요. 참아주세요. 네, 우리 유철아 사랑합니다. 잠깐 자리를 보이셨었는데 오늘 우리 안전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준비해 주셨대요. 우리 얘기하고 갈게요. 우리 동영수 목을 잘 보면 오늘 이제 부터는 너희들이 즐길 시간이에요. 이것으로 우리 맞추고 참아주세요. 자, 다 되셨어. 자, 다 되셨어. 자, 그냥 자, 그냥 자, 그냥